한글자막 by 한효정 아, 준비 다 됐어? 응, 일요일 저 현주 언니네 아파트로 박스 싸놓은 거 보내 내 걱정은 조금 더 하지마 그렇게 자신 있어? 명생이 맘며느린데 손 아래 동사한테 얹혀 살고 화합회사대 살면 단점보다 좋은 점 훨씬 많아 어쨌든 안 맞는 거 잊고 해도 싸우고 하지마 집안에서 여자들 싸우면 되는 일 없어 알어 아휴 베벳들어 어른 하나 없고 영숙 언니 있잖아 친척들 전혀 없어? 미국에 고모한 분 계시다가 10년 전인가 돌아가셨대 그럼 고모 분 재혼하고 연락 끊어졌대고 미련하게 과로하지 말고 빨래나 청소 같은 건 다들 나눠서 하고 사람을 부르든가 음 음 아멘 아멘